지우야, 아빠야. 살려주세요! 우리 아빠 죽인 놈 찾아주세요. 어떻게 가만히 있어? 경찰은 수사를 안 하고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! 동훈이를 죽인 놈은 경찰이야. 난 이제부터 그 여자로 믿습니다. 우리 팀이 들어오려는 이유? 잡고 싶은 놈이 있어서입니다. 너 뭐하는 X끼냐? 복수를 하겠단다? 그게죠. 국내 최대 마약 조직, 동점파의 보수다. 다른 놈들은 신경 쓰지 마. 무조건 최무진이잖아. 이 놈을 죽일 각오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되야지.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. 증거는 제가 치웠습니다. 우리한테 사람 심은 온건 확실하네. 아빠 죽인 X 잡겠다고 미래도 이놈다 놔버렸어! 지우가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? 누굴 찾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나랑 잡자. 빵! 일이 틀어지면 죽여야 됩니다. 그 X끼를 못 죽이면 내 인생에 의미 같은 거 없어. 넌 내 손에 죽인다. 더인아 그 X끼를 못 죽인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